아니 이게 많이 파야 돼, 사실. 이 정도 파고. 더 파야 할 것 같아. 더 팔까요? 이 정도? 확인. 자, 뭐가 문제야? 아니, 문제 없어요, 형. 형, 문제가 없어. 형, 형, 완벽해요. 문제가 없어. 아니, 씻고 왔더니 멀쩡해졌어. 왜 그랬어요? 씻고 왔어. 이제 됐는데? 됐어요, 형. 이거 가볍게. 그러니까 양말 같은 거는 형이 와, 형. 이렇게 하면 바람에 날라가면 어떡해? 안 날라가죠. 그거 왜 날라가요? 안 날라가, 안 날라가. 아, 날라간다고? 안 날라가요. 형! 안 날라가. 나 진짜 약속할 수 있어. 아니야, 아니야, 형, 형. 됐어요, 형. 진짜 너무 잘했어, 형. 형, 형이 거의 다 한 거예요. 야, 진짜. 하나씩 해서 두 개만 만들면 될 것 같은데. 그냥 못 연결하고 그냥 반을 달고 했는데. 형! 내가 하나 만들어줄게, 여기다가. 만들어봐. 다시 해, 만들어볼까요? 아니, 이거를 연결할 줄 알아야 돼. 이건 재료를 다 가져왔는데 이건 내가 써봐야 돼. 이, 이, 이. 이것만 있으면 돼. 아니, 추가 있어야지. 이게 추라니까. 봐봐. 그래, 알았어, 알았어. 해봐. 내 말은 말이에요. 이게 추가되는 거예요, 이제. 그런 다음에 몇 개를 이렇게 다는 거야. 이런 식으로. 아, 여러 개를? 응. 달았다고 쳐. 그다음에 아까 그 줄 있잖아. 줄이도 여기다 묶어. 이제 만약에 이게 줄이야.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 들어가잖아. 딱 내려가서. 여기다가 이제 전복 그 미끼를 넣고 이렇게 쑥 가는 거지. 수놓은 거. 아니, 가만히 있어야 해. 몰릴 거 아니야, 미끼를 따라. 그렇지, 몰릴 거 아니야. 그럴 때 똑! 딱! 넣는 거지. 넣으려고 할 때. 아니, 딱 이렇게 먹을 때. 그때 딱 해갖고 나가채는 거지. 괜찮겠다, 이것도. 이거 괜찮지 않아? 그래갖고 그래서 쑥 당갔다가 계속 기다리는 거 같은 거. 그렇게 하면서 그냥.